아, 아, 마이크 테스트 하나, 둘, 셋, 넷 잠을 쫙쫙이다 자꾸 울어대는 카톡 소리에 핸드폰 꺼내봤어 혹시나 너희가 작은 기대에 설레 말 쳤는데 동네 오빠였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고쳤음이기엔 온통 너에 대한 애정표현뿐 한 번 날 봐주겠니 너와 함께 걸을 땐 어떤 기분일까 수줍은 나를 안아줄까 마주보고 있으면 눈동자 속에 나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오늘도 생각만 하지 너와 사귀는 상상 너의 손을 잡고 걸을 거니는 생각만으로 좋아 너와 함께 걸을 땐 어떤 기분일까 수줍은 나를 안아줄까 마주보고 있으면 눈동자 속에 나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들어주겠니 부탁해도 되니 사랑스런 날 좋아해준겠니 너만 있어준다면 너만 있어준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